중국은요 희한한 나라가 하나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한나라예요. 아까 한나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나라하고 한나라 사이에 샌드위치가 하나 딱 끼어들어요. 그게 왕망이라는 겁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익혀서 황제가 되는데 그게 신나라예요. 이 새신자 신나라. 그런데 신기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이 왕망이 썼던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망전이에요. 한나라 때는 오수전을 썼거든요. 오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왕망전을 딱 쓴 거예요. 그런데 왕망이라는 연대는 굉장히 짧아요. 신나라는. 그러니까 왕망전이 딱 나오면 연대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표유물이에요. 지표유물. 연대 측정의 지표유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왕망을 신나라를 거꾸로 트리고 유자돌림. 아까 전화는 누구예요? 유방이죠? 이 사람은 유수입니다. 유자돌림이죠. 그래서 이 광무제. 그래서 새로 일으킨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 아까 보셨듯이 이게 남융로예요. 이게 음산산맥이라고 그랬죠? 이 밑으로. 이 오르더스 지역.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네몽골이에요. 지금 몽골이 이거하고 똑같아졌어요. 여기 네몽골, 외몽골. 그런데 외몽골을 몽골이라고 부르죠. 전번에 모르고 네몽골 갈 때 네몽골 학술 유적답사 이렇게 제가 해서 모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딱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몽골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몽이라는 건 무지몽매하다는 건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족속이라는 뜻인데 아니다. 몽골이라고 쓰세요. 위대한 사람. 그래서 몽골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은 죽어도 몽고예요. 그래서 외몽골, 내 몽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북충로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북충로를 계속 칩니다. 계속 밀어젯겨서 어디로 쫓아내냐면 저 고비사막 북쪽으로 쫓아내요. 자, 이거 보세요. 밀고 올라가잖아요. 쫙. 그리고 이쪽으로 완전히 밀어내버립니다. 얘네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 일족이 훈족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하는 지금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어떤 천문학자가, 기상학자가 저거를 옛날 거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해봤더니 이때 당시에 고비가 이쪽, 몽골이 무지미 되게 추워서 양떼들이 다 얼어 죽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몽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양떼가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충분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못 풀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해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네들이 쭉 밀려나갔으니까 지금 텅 비어있죠. 거기를 밀고 들어온 애가 누구냐? 선비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북흉로 10만여 호를 갖다 접수해요. 그래서 뭐냐면 선비. 그때 최고의 저희가 단석계라는 사람인데 얘가 선비족이에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눴어요.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아까 세 개라고 그랬죠? 항상. 그리고 이거예요. 이게 선비예요. 선비족이 여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한. 오한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시라무렌이라서 요하의 서쪽. 거기를 시라무렌이라고 그래요. 어디냐 하면 거란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오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또 반초라는 사람. 아까는 전환 때는 누구를 파견했어요? 장건을 파견했죠? 그런데 후한 때는 누구냐 하면 반초라는 사람을 또 파견해요. 그래서 쭉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만의 군사를 줘서 북흉로를 터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북흉로를. 밀어제끼는. 이게 반초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쭉.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카시카루. 여기가 실크로도 제일 끝이에요. 이거 넘으면 아까 내가 넘어왔던.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파미르구원 넘어서 여기로 넘어온거든요. 이게 카시카루예요. 그리고 여기가 쿠차. 이 쿠차는 왜 중요하냐면 쿠차는 음악의 도시입니다. 정말 잘해요. 제가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뺑뺑이나 그러잖아요. 뺑뺑이는 한국 사람밖에 몰라요. 외국에 중국 가서 이거 하면 몰라요. 그런데 이 쿠차 애들 보고 이걸 가르쳐줬어요. 박자를. 금방 따라해요. 왜냐하면 내가 테스트한 거야. 얘네들이 음악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우리 노래를 막 일부러 불렀거든요. 쭉 했더니 음을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구 우리 고구려 음악이나 이 템포가 좀 빠른 음악 있죠. 그런 몽골 음악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어디냐면 이 쿠차예요. 악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옵니다.